2022년 6월 10일 3일 일체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죽어자 앞에서 깨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함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루가 되신 주 인도자 되시며 진루가 되신 주 고사랑 거도가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얻어둬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룹함 집에서 저온 정님이며 날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37번을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던 죄인 살리신 주온의 놀라움 이렇던 생명 찾아도 왕명을 놀라운 내 한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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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신 주온의 고마 나 처음 믿은 것이니와 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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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껏 내가 삶도 주님의 구하여 그녀레오 여 keeps 너 나를 천천고 번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이 경광이 지니띠의 루엘로 맥처럼 갈게 살면서 주자냐 하나님과 영원히 전문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밝은 태양 아래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명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길이오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주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고달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 이 귀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라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신 은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담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모든 책임진 주의 종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 주시고 특히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기를 하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에 베풀어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은 이곳에 아직도 많은 사람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일에 오직 주님과 우리들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실 것들은 예수님 그룹하신 여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문 21장 7절로 15절로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악인의 광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니 신호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신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모든이라 다투는 여행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잃지 못하느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분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강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러지질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매물은 맹렬한 불을 거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니라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아멘 샬롬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샬롬 하면 같이 샬롬 해주시면 돼요 샬롬 평화 샬롬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익숙하죠 호두마을 앞바다입니다 할렐루야 호두마을 앞바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미역 미역 말고 미역 말고 뭐가 있을까요 등대 등대 아 등대 할렐루야 또 뭐가 있을까요 호두마을 앞바다 바다 이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다 고기 낚시하게 고기 낚시하게 고기 낚시하게 통발 통발 뭐 이런거에요 원래 자기가 살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호두마을 앞바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왜 제목을 호두마을 앞바다라고 했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까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of cours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지 이런 뜻입니다 물론이지 당연하지 그래서 제 코스 안에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하지 우리나라 말로는 당연하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코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코스 안에 들어가야 마음도 편하고 삶도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사람이 잘 살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자로 살아야 되고 남의 등 처먹고 사는 사람이 왜 이래 더 잘 살고 세상이 그렇죠 그처럼 of course 당연한 세상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황당해지는 겁니다 왜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지?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부당하게 해도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하면 그런 성공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부당하게 얻는 성공과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떳떳함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떳떳하게 살지를 못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늘 남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자유로우면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예수원에서 평안을 얻으면 그런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불이하게 부당하게 성공하면 결국 누가 손을 본다?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의를 정의로 바꾼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부르고 할 것도 없고 부당한 방법으로 나를 앞질렀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했어도 안 됩니다 보상이 없고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해야 합니까? 정당하게 성공해야 하고 정당하게 승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욕도 안 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압니다 대부분이 압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떳떳하지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초 호화 호텔에 살아도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정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힘을 앞세우고 폭력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에 뭐라고 하죠?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변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누가? 악인이 그러므로 악인이 아닌 우리는 늘 정의롭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참된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야! 나를 따라라 몽댕이 들고 나가서 악인을 막 두드려 패고 막 그 사람들을 유치장에 보내고 교도소로 보내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정의도 물론 정의일 수도 있지만 참된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말하는 이 참된 정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정의는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된 정의입니다 남을 보고 먼저 야! 네가 먼저 깨끗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이고 그리스도인은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불이한 자의 길은 꼬불꼬불하다고 하죠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오든이라 불이한 죄인은 폐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5절에 의는 어떤 인생이 펼쳐진다고 합니까 절거운 인생이 펼쳐진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겁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절겁다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절거운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감정을 형용하는 이 형용사는 대부분이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사람의 육신이 아니고 마음 심령 영혼 영 이 영이 절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오히려 요즘 사람보다 물질보다는 훨씬 더 영의 삶을 살았어요 군사님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죠 뭐 조금 서로 왜냐면 서로 다 가난했어 뭐 크게 부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가 부자도 해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땅대기 조금 해서 가까워 먹고 그걸로 굶을 죽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보다 잘 잘 주고 크게 뭐 부당한 짓도 안 했어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나쁜 짓 하지마라 자식을 가르칠 때도 야 이놈아 하나 생기면 옆집에 하나 갖다 줘라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런게 뭐냐면은 절거운 인생 어떤 인생 절거운 인생 영이 절거운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더라 우리보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불이한 힘은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무섭게 무너진다고 무섭게 무너지기 전에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권력이 있을 때 나에게 돈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눠야 합니다 정의와 불의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정의는 불의는 힘을 나누는 것이고 불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힘으로 밀어붙이면 단기간에는 이기는 것 같아도 그 이기는 승리 기간이 짧아요 그 짧은 기간이 끝나면 밀물이 어떤 밀물이 고난의 밀물이 무섭게 들이닥칩니다 그때는 힘으로 밀어붙여도 참담하게 무너지기 참된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중요합니다 뭐 좋은게 좋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사고방식 외에 또 뭐가 필요하냐 남을 배려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늘 남을 배려해요 조금 늦어도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해 근데 지도자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 저 사람이 지금은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질러도 다른 사람은 네 똑같이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지만 지도자는 기다려줘 아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구나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마음이 안 좋구나 그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정의 이것이 바로 참된 정의다 특히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정의다 라는 것 두번째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곱게 써라 당연하죠 마음을 곱게 써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엄마께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유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잃지 못하느니라 좋은 집보다 뭐가 중요하다? 좋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쁜 양기비 같은 각시하고 대글 같은 집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 소갓집에서 호박 뭉탱이 같은 내 부인하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남이 잘못되면 내 마음이 고소해지는 거야 사람이 그게 악해요 남이 가라 탁 넘어지면 아이고 고소 아이고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그런 마음이 뭐냐면 악한 마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돼도 마음 상태 대로는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인생이 되려면 마음을 어떻게 써라? 좋게 써라 세번째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훈을 잘 받아라 오늘 본문 11절 안 보세요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만하면 그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요즘 우리말을 쉽게 하면 금방지단 얘기 금방지면 벌을 받고 폐망한다 이런 얘기고 참된 지혜는 교훈을 잘 받는 사람 세번째 참된 지식은 뭐냐?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지식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선하게 변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강력하게 힘으로 밀어붙여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거 안되면 최대한 선하게 그만해지고 금방지면 안 돼요 선한 사람이 돼 성경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선한 사람이 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내 단점을 알아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왜 있어요 내 단점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딱 붙여놨어 내 단점을 가르쳐 주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인은 옆에서 뭐하는 사람? 지저귀는 종달새 네 정경에 보면 십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 부인 십보라 십보라가 무슨 말이냐면 지저귀는 종달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나한테 뭐해요 지저귀요 계속 지저귀요 뭐라고 지저귀요 야와야와 이건 아니지 야와야와 그건 아니야 야와야와 그건 잘못됐어 그건 왜 그래요? 즐거운 인생 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나한테 그런 충고해주고 합당한 지적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 잘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그걸 듣고 막 지적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제가 잘 그럽니다 막 잔소리 하면 제가 막 짜증을 내요 같은 소리 또 하냐고 했던 소리 또 안다고 그렇게 하면요 인생의 시련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그냥 아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절대 부인은 남편 잘못되라고 잔소리 안합니다 잘되라고 평소에 사랑도 많고 애정도 많은 사람이요 어려운 소리 하기 힘듭니다 쓴소리 하기 힘들어요 평소에 늘 위로를 잘해주고 늘 사랑합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한 번 쓴소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소리를 할 때 딱 받아요 아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야 평소에 저 사람은 상절히 쓴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는요 얼른 그거 받아서 꿀떡 삼켜야 돼요 감사하게 인간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점차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하고 힘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1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13절에 시작 할렐루야 귀를 막아버리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성도가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개인적인 복만 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어떤 복을 줬다 겸손해야 됩니다 뽐내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절제해야 돼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특히 믿는 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 성공으로 인해서 남이 혹시 성공하지 못했다면 더 겸손해야 돼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못 벌었어 아니 내가 많이 벌고 저 사람이 못 벌었어 반대라도 상관없습니다 겸손해 그런 사람 앞에서 더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성공을 했을 때 겸손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올바르지 못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해하거나 마음을 아파하면 억울해하면 나도 옆에서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내 몸에 가시가 하나 탁 박히면 아프죠 그런데 이웃이 아프면 나도 왜 이웃이 내 몸이라고 해서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파해야 돼요 이웃이 뭔가 억울해해 그러면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또 남이 행복하면 나도 같이 즐거워해 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약한 자에게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면 참 이상한데요 내 상처가 나아집니다 이상하게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보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내 가진 힘을 약자들을 위해서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남들에게 선물을 줘라 은밀하게 줘라 남들 모르게 줘라 오늘 14절 하 보십시오 시작 남들이란 선물은 노를 취하고 포만의 뇌물은 맹렬한 풀을 그치해야 하느니라 뇌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쇼하드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해라 광고하지 말아 라는 거예요 계산도 하지 말아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100만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 100만원 빌려주세요 주고 그게 힘들겠죠 그리스도에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당장 박집사님 나한테 하고 100만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 없어요 순수하게 주려고 해야 돼요 제 말은 평상시에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빌려달라 그럴 때 그냥 그걸 받을 생각하면 안 돼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은밀한 선물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분노를 거치게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덕 있죠 덕 그 덕 중에 최상의 덕이 바로 이 은밀한 선물이라고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 없이 주는 거예요 사려 깊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냥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사려 깊게 그래서 성도는 잘 나누고 성교하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려 깊게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그 사람한테 했는데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두 배로 나한테 할 사람이야 계산을 하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이 성도가 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어디서 버리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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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장군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매너라는 말이 뭐냐면요 소리 없이 엉밀하게 챙겨주는 거 그걸 매너라고 해요 남들한테 광고하고 계산하고 교회일도 누구한테 칭찬받을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엉밀하게 새벽에 정 김사님도 엉밀하게 와가지고 쓰레기 다 여기 교회에 있는 쓰레기도 소각장애도 갖다 먹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못사네 나 쓰레기 치웠으니까 이만 원 주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아들 자매가 있는데 한 놈은 참 잘 사는데 한 놈이 좀 못 살아 이놈은 잘 사는데 이놈은 잘 사는데 이놈이 못 사네 부모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못 사는 놈한테 가겠어 잘 사는 놈은 나 너도 잘 살아 이놈은 참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런데 아니 나도 모르게 이 잘 사는 놈이 작은 놈을 도와줬다 그러네 못 사는 아들이 기쁠까요? 부모가 더 기쁠까요? 부모가 더 기쁘요 부모가 더 기쁘요 자 똑같습니다 성도가 못 사는 성도한테 가서 도움을 줬어 그러면 그 성도보다 누가 더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해요 똑같은 얘기에요 하나님이 우리 애한테 복을 주는 거는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나눠 써라 그러고 주는 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해? 뽀뽀 해가지고 뭐 내가 있잖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부자로 살아야 돼 당연하지 오버커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해 못 할 때가 많죠 아니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살게 해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그냥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래 그냥 가난한 사람 바로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안 줘요 부자한테 줍니다 부자가 나누라고 나눴을 땐 이 사람도 기뻐지만 나눠주는 사람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같이 누리라고 결국 내가 가진 거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호두마을 아빠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드신지 잘 모르겠지요 네 평안을 찾고 싶을 때가 많죠 마음이 좀 평안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좀 내 영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죠 자 여러분 저 바다를 보세요 바다는요 우리한테 나 오늘 물고기한테 먹이 많이 줬다 이러고 뭐 말해요 마이크로 대고 방송하고 그래요 그냥 가만 놔둬도 자기들이 조용히 지 할 일 다 합니다 객선이 지나가면 물 이렇게 떠받쳐 주고 물고기가 들어오면 그 때에 맞춰서 철에 맞춰서 먹이도 주고 조용히 자기 할 일 다 하는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딱 녹아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풀어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보죠 왜 사람들이 그걸 보는 줄 압니까 왜 그게 인기가 있는 줄 알아요 자연을 보고 있으면 산에 가서 더덕이 여기 있고 산이 여기 있고 막 이래 산은 그냥 줍니다 통발 들고 바다에 나가서 통발을 놓고 그 다음날 가면 뭐가 걸려도 걸려있어 바다도 그냥 줍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무 보상도 받지 않으면서도 다 나눠줘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나는 자연입니다 이런 풀어를 왜 보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나눠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원래 근데 그걸 꽉 지고 98살까지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99살 딱 돼서 하나님 와서 영혼을 데리고 갖고 내가 그 자연의 모습에 내 마음도 부드럽게 녹아지는 자연을 보세요 자연이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춤을 추고 슬픈 일이 있다고 울고 그래요 전혀 믿음도 안합니다 그냥 늘 그대로에요 절제합니다 물론 자연이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자연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절제를 누구한테서 배우고 싶다? 자연한테서 호두마을 앞바다로부터 배우고 싶다 소리 없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저 호두마을 앞바다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 자연의 신비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바로 즐거운 인생이다 그러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바뀌어 주신 일을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고 칭찬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보상이 없어도 기쁘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억해 준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명체계 천필로 기록한다 네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예비해 주신다 그 천국 상금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떠들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는 기록 안 합니다 은밀하게 은밀한 선행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면서 하늘에 내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천국 계좌를 만들어서 내 선행을 차곡차곡 조금씩 조금씩 저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여러분한테 문자가 올 거예요 천국 문자 행동 얼마가 마일리지로 쌓여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온다? 기도로 온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의롭게 행하고 마음을 곱게 쓰고 교훈을 잘 받고 약한 자의 소리를 듣고 은밀하게 선물을 주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 내 영혼을 즐겁게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심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두교회가 늘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이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넘치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옵소서 호두 마을 앞바다가 조용히 아무 대가 없이 늘 고기와 미역을 또 많은 해산물을 우리에게 베풀듯이 우리도 호두 마을 앞바다 같은 넉넉하고 조용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일주일만 하겠습니다 찬송 박수 사랑하는 почему 하호 저 목ding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에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보듬어주시어 영혼과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하여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예물이 한없이 보잘것 없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친 이 예물이 소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는 데서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죽게 예물을 바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사옵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을 바친 이들이나 바치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를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선명히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더 귀한 영생 소주여 할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어 주여 내 기도하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랑옵드다 주 내게 약속한 번비 내려주시며 안해적으로 온 건 남편에 떠올라 더 귀한 진조가 내게 밝혀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랑옵드다 구원에 이어서 낙비 지도 험적히 내려 구원에 금방 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온애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랑옵드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흥미에 온전히 빛차게 빛녀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요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강철 충만하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랑옵드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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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